뒤에 누군가요? 뒤에 누구냐고? 뒤에 누구냐고? 뒤에 아무도 있는데? 뒤에 누가 있냐고요? 뭔 소리야. 그런 말 하지마. 뒤에 누가 있다고? 없어. 오싹하게 그럴 거예요? 나한테? 아니야, 그런 말 하지마.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야, 그런 거 하지 마라, 진짜. 밥 먹다가 소름 돋는다니까? 뒤에 아무도 없는데? 뒤에 내 신발 밖에 없어요. 에이구. 에이구. 100점 움직인 거고? 귀신 무서워하는 사람 있나? 겁이 굉장히 많으니까 뒤에 누군가요? 이런 거 하지마세요. 뒤에 누구? 그만해. 그만해. 이거 그림자 내 거. 아무튼 안 들어올 것 같아. 의자나, 너 뒤에서 움직인다고? 아, 하지마아아아. 자, 의자 없었지, 이제. 안 지겨. 신발 움직인다고? 자, 신발도 제거했다. 자, 숙 fundament에도 와.